12월 1일 그렇게 너는 또 한 걸음을 내디던다 그것이 결국 세계를 구하게 될지는 지금의 우리로서도 알 수 없으니 여러분, 안녕히 다녀오세요! 삶이란 죽음을 향해 가던가 만나면 헤어지고 시작하면 끝나는 법이니 매 순간을 아쉬워하며 나가라 그 여정의 끝 별과 생명이 가라앉는 해저에서 진실이 기다릴 테니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는 바람이 너무 차잖아 그것은 이정표이자 당신은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 어둠 속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간 자만이 그 진정한 빛을 얻을 테니 끝내고 끝내자 이 고통을 그 외에 뭘 더 바라는 거야? 건네 하늘이 다 오르고 있어 정말로 정말이 왔구나 정말로 이 세상은 절망만이 다가오고 있군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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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잃을 수 없어 단 하나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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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기엔 넌 이르단 소리지 영 그것은 절망과 비탄이 소원 돌이치는 곳에 나타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라고 하지 저녁 하아 하아 조디아크 하아 하아 기도를 들어다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게 해다오 부수려는 건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자네들이 동료로서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 이 말도 미루지 않고 전해두고 싶었네 끝이란 그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 누구에 이리와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안 하고 그 누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것을